지동철 난 지동철이다 난 특수부대 요원이다 나는 지금 쫓기고 있다 이제 놓치면 다 죽는 거야 아니 난 누군가를 쫓고 있다 내 딸 어디 있네 한 번도 못 봤다더니 진짜 보고 싶은 모양이다 한 번도 못 봤다더니 내 손으로 잡을 거야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도 죽일 겁니다 잠시 후 멈출 나